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아픔을 겪었던 기한은 1년 전 실수를 절대 반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을 교훈과 학습효과로 삼아야 하는데요. 계약과 트레이드라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래도 현재와 미래를 냉정히 판단하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두 시즌 연속 포수를 외부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심지어 그 어렵다는 주전급 포수를 시즌 중에 데려왔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 5월 키움과의 거래는 기아 역사상 최고의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박동원의 대가로 2023 신인 지명권 2라운드와 멀티네아스 김태진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내줬는데요. 거래의 대가로 키움은 특급 신인 포수 김동원을 올 시즌 잘 활용하고 있으며 김태진도 올 시즌은 주춤하지만 작년엔 잘 활용했습니다. 작년 기아는 박동원과의 BFA 단연 계약을 계획하고 시즌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고 박동원은 결국 FA를 선언한 뒤 LG로 떠나게 됐습니다. FA 당시 사실 기아와 LG의 금액 차는 거의 없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장정석 전 단장이 벌인 비위행위가 지난 3월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아는 물론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고 반면 박동원은 올해 LG에서 넥센 시절 스승 염경혁 감독을 만나 펄펄 날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 기아는 34세 김태군이 향후 10년을 책임질 안방만임은 아니더라도 수년간 안방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영입했습니다. 또한 김태군이 3-4년간 안정적으로 뛰면 한승택, 주요상, 신범수, 김선우, 한준수 등 올 시즌 1군에서 뛴 기존 포수들이 어떻게든 성장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잠재력이 완전히 터지지 않았을 뿐 기아의 기존 포수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절대 아닌데요. 그래서 기아는 올 시즌을 끝으로 FA 시장에 나갈 자격을 얻는 김태군을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BFA 단연 계약이든 FA 시장에서 잡든 무조건 2024 시즌 개막전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상식적으로 심재학 단장이 전임 단장의 비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김태군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한편 매해 FA 시장에서 포수 가격이 금갑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로서는 김태군이 시장가를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 보이며 1년 전 박동원의 악몽을 절대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말타자이자 내야 점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유지역을 잃은 아픔만 커질 것이며 포수 고민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앞으로 그런 일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시즌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김태군을 잡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기아는 전구단을 상대로 호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